1번 개별 뭐.. 저번에 3개 입다고 한 거 그게 1번으로 가는 거 맞죠? 1번 하면 중차되는 거예요 네 1번 차하고 넘버 달린 차를 드리면 통째로 한 번 넘어갔다가 그 차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배차로 갈지 매매상차로 갈지 그거 결정 나면 알려드리면 그때 한 통 대주시면 돼요 그때? 어 1번 전자리 1번 전자리 2번 전자리 2번 전자리 2번 전자리 2번 전자리 2번 전자리 원래 저희가 영업점 먼저 준비하다가 어제 저랑 얘기하면서 주선 얘기해서 이 서류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건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치 앞에서 한 번에 내려가서 접수하려면 하남으로 가는 거에 그렇죠 이게 매출도 본대요 몇 년 동안 유지됐는지 보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신규 법인에 들어와도 매출이 적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걸리면 기존에 있는 걸로 넣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? 제 걸로 계속 계속 넣어놔도 되죠 그리고 이 차량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나이를 정해서 그 위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 몇 세 이상에서 그 분으로 하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기사를 놓는 게 가장 좋고요 취업 보고를 근데 대부분이 굳이 이걸 계속 안 바꾸지 않나요? 다른 운소사들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실제로 원칙은 바꿔야 되는 게 맞죠 네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 자격증만 있으면 불이익은 딱히 크게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도움만 적용되면 되죠 네 근데 혹시나 도움사에서 기사 등재 이런 거는 안 보니까 네 그런 건 안 볼 거 어차피 이 부분은 개념은 1톤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영업용품 같은 두 분 등재 돼 있네요 두 분 감사랑 저 있죠 그리고 저희 운송이 1번 개별 뭐 저번에 3개 있다고 한 거 그게 1번으로 가는 거 맞죠? 1번 하면 정차 되는 거예요 네 1번 요거 오늘 요거 미팅 끝나고 갈 거라서 받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나와야 돼요 차하고 넘버 달린 차를 드리면 통째로 한번 넘어갔다가 그 차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배차로 갈지 매매상사로 갈지 그거 결정 나면 알려드리면 그때 한 통 대주시면 돼요 그때?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영업용 넘버를 달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돼요? 과정은 이렇게 서류 가져오셨죠 네 주소는 그냥 접수하면 나중에 일정대로 허가 나오고 요게 좀 복잡한데 주소지가 하남이죠 하남 시청에 저희가 접수를 해요 네 요거는 구매자 서류죠 판매자 서류 저희가 챙겨서 접수를 하면 요거 접수증이 나와요 네 네 네 나오면 19일 날 접수하면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다 기재돼요 네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네 전화번호 요게 복문이에요 요게 나오면 요 날짜에 넘버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요 요 날짜에 끝나는 건 아니고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드리는 넘버 넘버는 넘버만 간다고 안 했잖아요 차에 달린 상태로 통째로 법인으로 이전이 돼요 이전이 되고 요기서 요게 중요해요 인감 달린 상태로 이전이 되면 넘버만 사셨잖아요 여기 달린 차는 사신 게 아니잖아요 매도형 인감으로 차를 다시 빼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해야 허가권만 이 회사에 남아요 기준 우리 달 차 10년씩 차를 거기 넘버를 엎어요 그 이거는 이거고 우리 차에 넘버를 달 건 별개예요 별개 그럼 이거까지도 다 해준다는 거죠 노란 넘버 장착까지 다 해줘요 걱정 안 하세요 그럼 저희는 차를 어디다 두면 돼요? 실차는? 실차는 두시고 싶은데 두고 마지막에는 그 차 넘버가 필요해요 흰 넘버가? 네 그리고 나중에 흰 넘버를 반납을 하고 노란 넘버를 장착해야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차를 끌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작업을 하는 끌고 와도 되고 넘버만 떼와서 저희 쪽에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영업용 번호를 받아서 우리가 부착하면 끝이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